안현상은 빅마우스입니다. 올 3월 시행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다는 취지에서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일부 제한업종 외에는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다만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지출한 것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안경교정이나 문신제거는 승인이 되고 교육비로 지출해도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목이라고 승인되지 않는 등 기준이 모호해서 청년수당 사용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남바3래요? 어? 한삭기입니다. 청년수당.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담비같은 돈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배울 것도 많고 옷차림이나 외모에도 최소한의 투자는 해줘야 사회생활이 가능한 건데. 알람으로 쓴다고 스마트워치 사놓고 누가 구직활동이래? 찾고 있는 직업이 건넛 연구원입니까? 어? 또 그걸로 여자친구 선물 사주고 누가 구직활동이라고 하세요? 이런 남자친구가 직업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정문질생 구디제이 정지영이에요. 어머, 스마트워치가 왜요? 여자친구 선물은 왜 안되는데요? 누구나 개인적인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선물 사주고 사랑이 퐁퐁 차올라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마인드로 면접에 임했다면 큰 도움된 거 아니겠어요? 하하하하 하긴 그렇게 따지면 구직활동이랑 관련 없는 지출이 없겠네요. 스트레스 풀려고 술안전한 것도 관련 있는 게 되겠네. 하하하하 성인용품도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뭐랄까? 음... 그... 자신감 키우기. 그치? 하하하하 출산율 하락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연령대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내년에 사상 최초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5년 뒤인 2024년엔 대입 가능 인원이 37만여 명으로 최초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정부는 대학 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기존의 방식을 폐기하고 대신 정원 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제까지 정부가 주도한 정원 감축은 대학들이 교육 역량을 높이기보다 정보 평가 기준 맞추기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봉의 페로선아, 송가호입니다. 대학 가려는 사람 수보다 말이야. 대학 정원 수가 더 많다. 그 얘기를 듣더니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아들 표정이 확 펴요. 어? 뭐 대학 가기는 많이 쉬워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나 본데. 아들아, 내가 팩트폭력 하나만 해도 되겠느냐? 대학 정원이 아무리 넉넉해도 말이야.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힘든 거는 똑같이 힘들어요. 어? 아무데나 가도 되면 대학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난리가 되겠느냐? 아, 혹시 아들아. 그냥 대학은 아무데나 갈 생각이었던 거야. 어? 아버지가 하도 대학대학 하니까 에헤이, 먹고 떨어지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어? 야,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응? 뭐 그런데 그 계획의 목적이 혹시 뭐 이 아버지의 뭐 속을 빵하고 뭐, 어? 터지게 하는 거야? 어? 호텔에 홀로 머물며 철저하게 고립된 휴가를 보내는 2030 호콕족이 늘고 있습니다. 호캉스는 주로 호텔에서 가족, 친구와 어울리며 수영, 스파를 함께 즐기는 개념인데 비해 호콕족은 호텔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방에서 아예 나오지 않으며 고립감을 즐기는 건데요. 서희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 세대는 직장 생활, 인간관계에 따르는 대면 소통의 큰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면서 집도 벗어나 사람들과 만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심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해방감을 느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러운 게 많은 남자, 엔비입니다. I, N, B, U 할 때 엔비예요. M자가 아니고 저는 알파벳을 N을 쓰는 엔비입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방콕 아니고 무슨 콕? 호콕? 오늘은 호콕족이 마음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배려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시간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원래 옆에 있는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배려하는 편도 아니면서 극해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오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긴 해요. 하지만 극해서 그 눈치 보고 신경을 매우 써요. 티가 안 나서 그런 거죠. 혼자서 많이 생각해 내가. 극한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자유를 위해 투자한다. 진심으로 매우 부러운 것입니다. 저는 이게 다 그렇게 막 호콕하고 있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엄청 많이 양보하고 더불어 살기 위한 예습을 발휘하려고 막 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극해서 다들 그래 막 혼콕을 간다 카는데 과연 혼콕이라고 하고 정말 혼콕합니까? 어? 아마 혼콕 아니다. 혼콕하는 척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가 이걸 왜 안 외로움을 좀 타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죠?